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이런 사람들 참 부럽다, 닮고 싶다 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MBTI로 치자면 P 유형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 나름의 강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요. 같이 곁에 두고 특히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아, 진짜로 P 유형이 갖고 있는 어떤 유연함과 장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런 점은 닮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거는 가볍게 저의 생각이니까 들어보고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저에게 또 역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유연성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게 된 계기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아침마다 요가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요가를 할 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유연성이랑 근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유연한 회원님을 한 분 봤거든요. 근데 진짜 유연만 하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흘러내리는 느낌? 조금 뼈가 없는 인형 같은 느낌으로 사람이 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요가를 할 때 유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경우가 있고 누가 봐도 근육도 있고 좀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딱딱하고 뻣뻣해서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근력만으로도 또 요가를 할 수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요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냐. 보면은 정말 그 유연함과 근력이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발가락 끝에 머리 뒤통수가 닿는다거나 그런 자세를 해내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를 할 때 중요한 게요. 그 자세를 할 만큼 휘어지는 다리와 허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버틸 허벅지 힘 그리고 코어 힘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고 싶은 유연한 사람은 어쩌면 자기 심지가 있으면서도 그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발견한 그런 친구들의 특징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같이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다니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새로운 코스를 가보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저에게 또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저는 혼자 자전거를 타면 그냥 한강에 똑같은 코스만 돌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지도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까맣고 맵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정찰대를 부르고 뭔가 내 영역을 넓히면서 맵이 넓어지고 많은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랑 다니면 조금 더 세상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세상이 넓어지는가 그 친구들은 새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고 또 호감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타인의 영역 그리고 색을 존중하는 거였어요. 사실 사람들은 이래야 해 하는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누군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 같겠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이를테면 저는 제가 미니멀리스트인 줄 알았는데 완전 아니었거든요. 완전 맥시멀이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아 저거는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딱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 스스로의 모습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남에게서 발견하기도 하는데 딱딱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점은 색으로 치면은 잘 섞이지 않는 색의 물감을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내 색을 잃어라 혹은 물을 풀어서 흐려져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색을 갖고도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그냥 내가 그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이 만나는 지점 그 도킹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와 연결다리를 잘 만들면 그게 되게 유연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통이 잘 되고 그거는 잘 섞이니까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언어도 이해를 해야겠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색도 존중을 해야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색을 아는 거예요. 아까 언뜻 말한 대로 사실 너무 수용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유연하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코어, 내 중심을 알고 있으면 나에게 잘 섞일 색이 무엇인지 나에게 잘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게 더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유연해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의 저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물론 보수적인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열어두게 되었고 다양하게 만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너무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아예 자신의 이야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회피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회피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보다는 아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의견은 이래요. 라고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의 색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연함 안에 있는 코어라는 거는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뭐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항상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그 계획이 바뀔 때가 있고 또 바뀌어도 무방할 때가 있고 바꿔야만 하는 때도 있고 하여튼 정답이라고 정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사람들 결국 안 변하지 않을까? 난 그래서 그런 거 딱히 지적하거나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도 변했거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친구들의 가끔 이건 말해줘야겠다 싶은 부분을 발견을 해도 근데 말한다고 제가 변하겠어? 하면서 그거를 존중 또는 이해하는 척 하면서 방치하거나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줬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말하고 다니는 것도 한편으로는 오지랖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희망을 갖고 여지를 갖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 제가 너무 염세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삶의 결말이 결국은 허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허무한 거니까 우리가 삶이 소중한 거고 너와 내가 만난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거 아니겠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허무한 거 맞죠. 안 변하는 거 맞죠. 근데 그렇다고 삶을 방치하기에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외면하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네, 저는 일종의 허무주의라고 보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희망을 갖는 거? 저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조금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정말 많이 변했으니까 사람들도 또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 뭐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말이죠. 하여튼 제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고 오늘도 요가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겸 해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저는 조금 더 계속 부들부들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신체의 유연함 정도가 실제로 정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연하고 그리고 노년이 될수록 생각에 딱딱해지는 것도 몸과 거의 비슷하게 비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가 수련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